그래서 제가 저런 거로 가야 되니깐 그럼 뭐라고 하니? 갈맷동이라고 하니깐 갈맷동이라고 하니깐 갈맷동이라고 하니깐 전부 다 아셔 자, 추천되게서 작사 김경전 작곡 구경번 박수 김혜옥입니다 자, 추천들 가시길 바라 이 노래를 많이 불러주세요 추천들 추천들 오, 싱오, 오, 두, 세 바람이 우슬, 우슬 내 이름 추천들 추천들 오, 세 이곳 살던 그 사람 추천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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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람 고도나는 날 기가 박도 없이 지고 새 рет 걸어서벌리 추천들 추천들 이국사람 2절 1절 1절 2절 3절 3절 4절 5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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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절 평소 그대처럼 어마어마이다 또 많은 날 기약도 없이 있고 돌아서린 춘천역에서 내 마음 피해져는 날 자 같이 들으셔도 돼요 돌아서린 춘천역에서 질러세요 내 마음 피해져는 날 원래는 안 질러줬는데 육혁 선생님이 부르실 때 질러주시거든요 아까 질러주셔도 돼요 아셨죠? 그러면 한참 넘겨보세요